자세한 신경전은 가치평가를 해주십쇼라고 똑같은 물건을 내놨는데 양자의 차이가 이제 50억 정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평가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 문제가 전 국민에게 해당될 수 있는 노후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소위 한자리 했다라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얽혀있는 전관예우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단위가 아니고 이 10억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고도 이건 남는 사업이다 검사의 시장 가격이 높아요 판사 출신의 시장 가격이 높아요 타임 차지로 시간 더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는 이런 고구마에 그건 왜 이 , 죄송합니다 렝렛뎅 렝렛뎅 렝 yr 렝렅 렝렛뎅 렝렛 렝뚝 렝wią